이리 오너라! 형, 이곳은 기방이 아니냐? 이 자식이 이거 여기 왜 왔어, 엄마! 난 엄마가 기다려서... 내 이모에게 상의할 일이 있어서 왔어. 사채꾼이 들락거리는 것 같던데... 우리 아예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어? 사업? 여인들을 손님으로 받아서 장사를 해보자는 것이여. 가로로 읽어. 그니까 내가 내 천적을 찾았구나! 내가 기생이 되겠다. 이 말입니다. 당장 호누라고 불러오너라! 방어봐! 꾸며 보았다. 아니, 이렇게 내 성공한 날이 얼마만이야? 우연히 두 번이면 인연이요. 세 번이면 피련이요. 어찌 말을 하네? 아직 계셨어. 조선 사대부의 기강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아주 위중한 사안입니다. 찾아라. 의사 또한 그럼 소인 아 그거 Motors 거의 도둑했습니다. 몇 살이야? 스물.. 다섯.. 누누라고 불러 응? 응